안녕하세요 보는 재미 즐거움이 있는 유튜브 제임티비의 호스트 이성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세요 이게 뭘까요? 제가 2022 개산유기농 산업에스포 홍보대사인 거 아시죠? 개산유기농에스포 입장권 예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9월 30일부터 10월 16일 개최되는 2022 개산세계유기농산업에스포 입장권 사전팬매가 2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개산세계유기농산업에스포 조직위에 따르면 엑스포는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을 주제로 개산군개산읍 유기농엑스포 광장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조직위는요 사전예매시 입장료의 20에서 50% 할인된 일반가 8,000원을 제공하는데요. 원래 정상가는 1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전예매기간에는 20%의 할인 혜택 받고요. 그리고 청소년은 6,000원 8,000원인데 마찬가지고요. 어린이는 2,000원에 사전예매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입장요금의 50%는요 지역 상품권으로 제공되어가지고요. 엑스포 행사장은 물론 개산군 소재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괴산 전통 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은 엑스포 기간 중에 청남대라든지 미동산수목원, 자연 드림파크, 블랙스톤 에듀팜 리조트에서요. 또 중원자학교 박물관, 한지체험 박물관, 산막이 옛길 유람선, 개광, 국민여가, 캠핑장, 파력동굴 등 도내 관광지 이용 시 10%에서 50% 연계 할인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판매되는 예매권은요. 온라인, 네이버, 유메프, 쿠팡, 티몬, 야노자, 인터파크, 11번가 등 조직이와 충북소재, NH농협은행 지점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는요. 오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매자를 대상으로 100명! 네, 행운의 1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엑스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 어디서 볼까요? 네, 계산 유기농 엑스포에서 만나요! 여러분, 아리오스! 끝!